아 진짜 속상한 부분 예쁜 브라 사면 뭐해 가뜩이나 공부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내가 어떻게 브라까지 예쁘게 정리해 귀찮이쯤에 빠진 모든 여성들 주목 이젠 브라셀로 쉽고 예쁘게 관리하자 이렇게 어깨끈을 접어서 컵 안에 놓고 뚜껑만 닫아주면 끝? 이거 실화냐? 정리 바보였던 내가 브라셀을 만나고 이렇게 완벽하게 브라를 정리할 수 있다니 엄마! 이것 봐! 내가 정리했어! 이렇게 정리하니까 너무 편하다 이거 입어볼까? 짐들에 눌려 찌그러지고 눌린 내 소중한 브라들 이제 언니가 브라셀로 너희들을 지켜줄게 서랍 속에서 찌그러진 모양으로 고통받던 브라들은 이제 안녕 보기만 해도 안구 정화되는 만족템 이제 브라셀로 예쁘게 정리하세요